하급 정수 4개 무강원 캐릭터 하급 정수 4개 그리고 선조의 영원석 대만이 31개가 팔렸네요 빠르게 돈을 수급을 해야 돼 94만원 99만원 30만원 팔구요 초선들이 순조롭습니까 아 돈 많이 모았어 청랑몰이 좀 하고 있을게요 0k 180 찍고 뭐야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잠깐만 패치하고 설정이 바뀌어있네 아니 왜 이러지 렉긴가 팔아주신데 할인비님이 야 6전 뛰어갑니다 행기만 해고하고 대딧으로 갈게요 자 5행기는 해고 싹 하고 공개 179렙 좀 아쉽긴 한데 좀 아쉽긴 한데 아 설마 아 오반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우리 형님 기다리니 시간 아깝다고 아 음량사 무기 빼가지고 주방 못 쓰네 아이씨 부들부들 아 본격 뺐다 자 이거까지만 잡고 신선고로 넘어갈게요 중급 모모터 생태 지도 30만원 찢어진 서신 21만원인가 질긴 머리카락 52만원 서금리 65만원 최근 얼마인지 모르죠 8만원인가 상제에 백호의 단지 상제에 오케이 딱 아이템 8개네 초선 뽑고 한 달 아니 지금부터 한 달 1시간 측정해볼게요 기다려요 1번 2번 1번 2번 3번 2번 3번 2번 아 조졌다 아 조졌다 자 그러면은 1시간 한 해 끝났는데 흉혼 3 어 이게 뭐지 어깨 뿔 15 그리고 어린 도철 32개가 나왔어요 어깨 뿔은 1500만원 100만원에 팔면 1500만원 어 150에 팔면은 2250 200만원에 팔면은 3000까지가 팔 수 있는데 2441 3192만원 그리고 3941만원 3941만원 까지 나오네 신양사 쓰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2986 뭐 좀 뭐 좀 물의 결정 한 개 아 물의 결정 한 개만 있으면 돼 네 자 물의 결정 하나 만들었고요 자 승급 얼음덩이로 승급했어 100억 어디서 듣냐고? 아니 잠깐만 936만원 936만원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잠깐 뭔데 아이씨 으으 버그 갓겜 아이씨 아이씨 화 개나네 아아 왜 줬다 뺐냐 아 이거 먹었으면은 지금 말레우냥 나오는데 이게 170만원 혀가입니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혀 오래된 총 1000만원 3번 2번 3번 2번 내일은 킬때 그냥 4000으로 켜야겠다 이게 4000으로 켜는 이유가 있구나 사양문 100은 5 100단 3 꿀 2 2개 갈기 2개 머리카락 6 480 곱하기 5는 2400 와 역시 근원이다 이말이야 100단이 104만원이거든 120 더기 112 더기 312 더기 130이니까 3378만원 나왔구요 근원이 만약 2개가 나왔다면 1900만원 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운빨이라는거야 480만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480만원에 팔구요 10전대부탕 600원 가격 차이가 가격 차이가 아니 가격 차이가 아니 가격 차이의 상태가 아 잘 나오든 잘 나오던데 철비야 에이 형님 왜 부르죠 운동 내일 해라 내일 하라고 아 노태민인데 실환인자 이 250 음량사를 6억 5천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이렇게 말래 음량사 보내주고 이거 8800인가? 잠깐만 데미지 8500 뜬다고? 아니 진짜로? 딜이 이거 밖에 안 나온다고? 201짜리로 부린다? 201짜리로 부렸다? 201짜리로? 7300에서 202짜리로? 뭐 많이 벌어봤어요 6천 아니겠어요? 지금 지구천왕 잡아서 뭐하려고? 다른거 잡으셔야죠 징장이나 광목 잡으셔야죠 고급무게 패고 있는거지 가문을 잡고 있어요? 지구게 아니고? 그렇죠 쌉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1번 5번 2번 동체 뒤로 싹 빼주면서 1번 2번 이거를 노탱으로 누가 이거를 내 부대를 잡아? 이게 컨트롤이지 다 뒤지네 형님들 현재 시각 지금 세력 2시인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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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번 3번 2 ק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